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멸종위기종 1급 두루미 때가 연천 임진강 유역을 찾았습니다. 황나래 기자입니다. 겨울철 새 두루미. 검은색의 긴 목과 다리에선 우아함이 느껴지고, 정수리에 돌출된 빨간 피부는 마치 붉은 관을 쓴 듯 보입니다. 멸종위기종 1급인 두루미는 매년 겨울 연천 임진강 평화습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. 이곳을 찾는 이유는 안전한 먹이터인 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율무밭과 얼지 않는 여울이 있고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인적이 드물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에는 두루미가 안옵니다. 3월이면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으로 이동하는 두루미는 경기도 임진강 평화습지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연초 두루미를 보면 그의 운수 대통이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1월 달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황나래입니다.